키즈니의 키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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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ORS 안이 언니 화이팅 응 응 목화야 좋아하면 돼? 좋아한다 남편 2분 후 3분 후 3분 후 2분 후 2분 후 3분 후 2분 후 2분 후 트와이스 먼저 갈까요? 어머 자,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90, 96 100 올라온다, 그냥 앞에 서있기만 해도 올라오나 봐 미안한데 서로 마주 봐야죠 마주 보세요 착해 세상이야 이게 사람이야, 선녀야 110 110입니다 시작 니꺼니꺼니 시작 니꺼니꺼니 귀여워 진짜 일본사람이 나왔다 오 116 121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36 1241 114 114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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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와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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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 année 은하가 120. 오하이오에서. 오하이오에서. 오하이오 진짜 귀여워. 타라 지금 기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니까 니까 니까. 자 다음. 자 여기까지만 하죠. 이게 진짜 싸인이야. 이게 내 싸인이야. 아 뭐가 이쁘나. 내가 나도 싸인이 이렇게 긴게. 내가 싸인이 이거. 나도 내 얼굴을 그려. 희철이 꺼는 안 보기로 했는데. 자연스럽게 하네. 자연스럽게 하네. 자연스럽게 하네. 자연스럽게 하네. 보구싶잖아. 내 싸인이 다 다이좋어. 둘이 귀엽다 합쳐놓으니까. 내 싸인이 길어서 나는 그래서 싸인해를 안 해. 희철이랑 누구랑 싸인이 비슷하네. 진짜 파랗어서. 이모는 희철이한테. 도시락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희철이한테? 아니 희철이가 모모 진짜 홍보 여기서 많이 해줬잖아. 우리 홍보 안 하지. 아니 근데 반대로 희철이가 진세현 선배님. 난 모모 오늘 짝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오늘 처음 취했어. 리한길. 아니 모모 있잖아. 오늘부터 더. 아 두 번째는 수입하신. 모모 버리고 막. 갈아탔어. 갈아탔어. 야 그런 말 없어버렸어. 야 모모야 니 갈아탄다는 말도 안아. 그건 아주 한국말 어려운 건데. 옆에도 적용이 나. 놀까 얘기해준 거 같지. 알았다 놀까. 아픈 거야 이런 거. 모모야. 그러면 희철 오빠가 다른 학생 오면 좋아한다 그러면은 모모 기분이 어땠어? 음. 별로였지. 속상해서 울었어? 울지 않았어. 울지 않았어. 울지 않았어. 고맙습니다. 모모야. 저울울진에 어디가 니에. 고마워. 제일. 지금 대학생이 제일 바쁠텐데. 히치를 위해서. 이끌이 도와주시고. 나는 스케줄을 하루에 지금 스케줄이. 아 뭐하는 거야 지금. 많이 보고 떴잖아. 왜 이런 거 떼주면 안 돼? 그전에 선수 맡았지. 그런 건가? 아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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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나는. 같이 하는 거 같아. 여기. 별로 너무 고맙다. 지금 화면에 모모씨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민경훈씨 화면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걸 좀 좀 꺼주세요. 이렇게 된거죠? 고맙다 저번 편에 푹 모모씨와 reorganizo.